간밤에 나온 글로벌 뉴스 4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는 시장의 시황 전망에 대한 기사를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CIO가 CNBC의 스쿠어크박스에 출연을 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놓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모건 스탠리의 CIO는 이번 해 연말까지 S&P 500 지수가 4400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주가보다도 낮은 수준인데요. 변동성이 큰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정폭이 컸고 잠재 수요가 있는 주식을 찾아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조정을 받거나 잠재적으로 억눌린 수요가 있는 영역을 찾아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번 해에는 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식을 선택해야 하는 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CNBC 측에서는 조정받은 업종으로는 고객 서비스, 헬스케어, 기술 부분이 있다라고 추가적인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항공주를 이끈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LCC 항공사들의 합병 이슈가 있었는데요. 프론티어 에어라인즈와 스피릿 에어라인즈가 합병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총 66억 달러 규모이고 이로써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항공사가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합병된 항공사의 51.5%는 프론티어 에어라인즈에서 가져가게 되고요. 48.5%는 스피릿 에어라인즈가 가져가게 됩니다. 앞으로 19개국에 매일 천 편 이상의 항공편을 제공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밝혔고요. 이와 함께 스피릿 에어라인즈는 간반 증시에서 16%가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기업들이 계속해서 좋지 못한 실적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서도 타이슨 푸드는 아주 좋은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게 된 셈인데요. 육류 가격이 올라가면서 마찬가지로 마진이 함께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번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3%이 넘게 증가를 했고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2배 가깝게 상승하면서 간밤 증시에서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99달러 선을 넘기기도 했는데요. 현재 미국 누동력 부족으로 생산이 제한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육류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이슨 푸드의 CEO는 직접 나와서 곡물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육류 가격과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점 함께 투자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니드웜 측에서 넷플릭스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넷플릭스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투자 의견이었는데요. 넷플릭스는 올해 주가가 31%가 넘게 내렸습니다. 니드웜은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전쟁에서 현재 전략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가격 인상이 오히려 사용자 이탈을 악화시킬 것이고 자체 매각까지 고려해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 넷플릭스는 주가가 2% 가깝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네거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